목 돌려드릴게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탈리 모리잖아 잠을 잃어버리고 우린 돌기어 포기한 것도 무뚝 수쳐가 잠깐의 그녀 생각이 이제 오늘 혹시 변대쟁이 중에 기타가 기타를 빌려주신 분? 좋습니다. 손은 드지 말고 빨리 가져와주세요. 무대를 나가기 전에 기타출이 끊어진 분들이 92%라고 하더니 끊어졌네요. 옆에서 보니까 진짜 못생겼네요. 저희는 극동아시아 타이퍼주고요. 오늘은 로토준아 생일 펑크 1번 줄 있어야 돼요. 기타 좀 빌려주세요. 누구야? 강보희 선생님이 오시는거에요? 좋은 기타 어디서 오는거죠? 생일 아니에요. 새로 태어나는데로 생일입니다. 생일 결혼 축하드립니다. 보고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계셔가지고 하나도 안되네요. 그냥 스트레칭이라고 기타 기타 여러분 뭐 쓸까요? 자 이쪽 함성 이쪽 함성 이쪽 함성 나 이거 처음 써보여요. 구질구질 하네요. 빨리빨리 하지. 혹시 기타 가져가실 줄 아세요? 저도 끓일 수 있어요. 와 이거 또 낫네. 제가 사실 이 기타 주인이 강보희 서사입니다. 제가 따라 만들었습니다. 따라 만들었는데 이렇게 옆에 있으니까 쑥스럽네요. 바로 할게요. 잠시만요. 부끄럽네요. 그리고 아까 전에 나의 노란말들 선생님께서 펑크 아니라고 했는데 저희도 좀 유사 펑크를 하고 있습니다. 펑크라 좀 애매한 펑크라 저희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지윤 예 네 니가 부끄럽게 부렸잖아. 죄송합니다. 그대 오늘 까만 하늘을 올려받나요 창가에 달빛이 겨울 더 앉아서 졸린 나에게 나는 우리가 지울 거네요 우리 고정의 날처럼 정의 도저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